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김재원 의원이 문다이라든가 문재인 집안을 향해서 이 집 사람들은 용가리 통뼈인가라고 비판을 했고 전직 대통령이면 지킬 것 좀 지키고 살자면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여기서 김재원 이야기하고 있는 용가리 통뼈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하면 강직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면 뻔뻔하고 본인들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뻗튀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에 문다이 사건을 보면서 이 나라 좌파들은 너무나 뻔뻔하다고 비판을 했고 맨날 나라 돈만 빼먹고 어떻게 과태료라든가 국가에 내야 되는 돈은 내지 않는가라면서 문재인 집안을 저격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용가리 통뼈 집안인 문재인 집안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호의호식을 했는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문재인 집안을 향해서 용가리 통뼈라는 비판이 나온 것은 문다이가 음주운전 사고를 치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 과태료 미납을 했던 것이 전부 드러났기 때문이며 실제로 문다이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11번이나 미납을 하고 차를 4번이나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지고 아니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닌데 어떻게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따위 행태를 하고 있는지 어이가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차를 2번이나 문다이에게 물려주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태를 알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기가 막힌다라는 지적도 쏟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에 내야 되는 벌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내면서 계속해서 국민들의 혈세로 혜택을 받고 있는 문재인이라든가 이 집안 사람들의 과거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로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물론 문재인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당연한 것이지만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퇴임을 하기 전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역대급으로 상향을 시켜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퇴임하기 직전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예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억 6천만원이었지만 문재인은 3억 9천 4백만원으로 엄청나게 예우 조건을 올려놓았고 비서실 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7,200에서 1억 1,400으로 차량 지원비도 7,600에서 1억 2,100만원으로 국외 여비도 4,800에서 8,500으로 간병인 지원비도 4,300에서 8,700으로 경호 인력도 27명에서 65명으로 늘렸고 국외 여행비도 4,300에서 8,700만원으로 늘려놓았는데요. 아무튼 퇴임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퇴임 후 한 달에 1,400만원 정도를 비과세로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렇게 엄청난 예우를 해주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빈손으로 취임을 하고 빈손으로 퇴임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퇴임하기 직전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상향을 시킨 것에 대해서 나랏돈을 빼먹으려고 작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집안의 아들인 문준영 역시도 문재인이 현직 대통령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국가 보조금을 여러 번 타먹어가지고 논란이 되었고 문준영씨의 실력에 대해서는 감론을 받게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자제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일 때 쓸데없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라도 국가 지원금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타진 않을 것인데 문준영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 행보로 보였으며 문준영은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오히려 1년 동안 1억 1,3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탄 것으로 확인되어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혈세 낭비하면 김정숙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인데 김정숙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옷이라든가 장신구라든가 이러한 논란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사치 논란에 휘말렸었고 아직까지도 김정숙이 입고 착용을 했었던 옷이라든가 귀검속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돈으로 이거를 구매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전용기를 몰고 다니면서 국민들의 혈세로 대통령 노리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식대라든가 뭐 이런 거 역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외에도 출처 불명의 돈을 문다이에게 송금을 한 것으로 드러나가지고 그거 역시도 특활비라든가 국민들의 세금을 슈킹을 해서 자신의 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역시나 하이라이트는 문다이이고 문다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과태료 같은 것들은 하나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엄청난 혜택을 누렸고 문다이 같은 경우에는 처화대에서 몰래 거주를 했으며 또 본인의 전 남편의 취업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이 이상직이라는 정치인과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문다이의 남편을 항공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 취업을 시킨 것으로 지금 드러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외에도 제주도에 가지고 있는 별장인지 주택인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금 출처 역시도 지금 투명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이것도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보시다시피 문재인 집안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일 때도 그리고 퇴임을 한 후에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여러 혜택을 보고 있고 혜택을 봤었는데 범칙금조차도 제대로 내지 않고 이거를 체납을 해가지고 차까지 압류를 당하는 이러한 추태를 부리고 있으니 정치권에서 문재인 집안의 사람들을 향해서 용갈이 통뼈냐 좌파들은 왜 이렇게 뻔뻔한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근데 사실 나라에다가 내야 될 돈을 안 내고 끝까지 버티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빨아먹고 있는 행태는 문재인 집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재인과 닮은 권 정치인인 조국이 있고 조국 집안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다가 지금 내야 될 돈이 100억 원이 넘는 상황인데 이거 안 내고 버티고 있으며 조국의 모치는 전 재산이 9만 원밖에 없다라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상황이 이루어야만 쪽팔려가지고 공직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상식일 것인데 조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출마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는 세비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집안을 향해서 용갈이 통뼈 집안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국의 집안을 향해서는 기생충 집안이라는 뭐 이러한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국 말고도 현재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역시도 현재 나라에다가 내야 되는 추징금이 수억 원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태인데 이거를 전부 다 변제를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또다시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직도 미납된 추징금이 2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법과 제도적으로 걸러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다가 지금 돌려줘야 되는 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혈세로 또다시 세비를 챙긴다는 것은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남통 이번에 문다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문재인 집안에 몰랐던 민낯이 드러나고 그동안 얼마나 국민들의 혈세로 호의호식을 했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면 언제까지 이런 용가리 통뼈, 기생충과 같은 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판을 치는 모습을 봐야 하는가 앞으로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걸러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